퇴근길, 퇴근길, 아빠 퇴근길 버스를 타보세요, 버스 방 깼지? 아니 방구 냄새나는데? 아니 너 아닙니다 아니야 아빠도 아닌데? 그러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찬솔아빠의 퇴근 방송 뜬다 야, 차서 열려봐 왜? 아까 전에 아빠랑 버스 타고 오는데 분명히 방구 냄새 났지? 응 아빠는 진짜 아꼈거든? 너 진짜 아꼈잖아 응 그럼 누군가 낀 거지? 응 버스에서 이렇게 방구 끼면 되는데 안돼 안됩니다 여러분 방구 끼지 마세요 방구 끼지 마세요